그래서 얘가 탑 된 이유 볼까요? 얘가 탑 된 이유는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됐어요? 탑 탑 됐죠? P는 그래서 합쳐서 탑 그러면 O가 여러가지 소리 갖고 있으니까 얘만 보면 되겠다 O가 가진 4가지 소리는 O, O, A O, O, A, O 중에서 뭐 됐어요? A 됐죠? 됐습니까? 그래서 합쳐진 소리가 탑 됐습니까?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리가 탑 탑 쓰는 방법은 T O P 그렇죠? 오케이 탑 영국 사람들은 톱 합니다 다음 녀석 얘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래요? VAST 뭐라고요? VAST 그럼 얘가 VAST 내려면 요까의 소리가? VAST VAST T죠? 그럼 요까의 소리가? V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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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V는 항상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V가 갖고 있는 소리야 오케이 그다음에 E가 가진 소리 보면 되겠다 E는 뭐 중에서? E, A, O 중에서 뭐 됐어요? E 됐죠? 됐습니까?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? VAST 됐습니까? VAST 됐습니까? VAST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가? VAST VAST 쓰는 방법은? V V V E E E S T T 합쳐서? VAST VAST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? V 됐습니까? V V라고 해도 되겠어요? 계속해서에 대한 얘기 Umbrella Umbrella 아닌데요? 이게 어떻게 Umbrella가 돼요? Under 그렇죠 뭐라고요?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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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Under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? On 얘는? Dar 됐죠? Under 그러면 얘가 On 되려고 그러면 U는? 무슨 소리? U, U, O 중에? O 그 다음에 N은? 느 됐죠? On 그 다음에 D는 항상 드고 E는 뭐 중에? E, A, O 중에? O 히 빠져서 O R은? R 그래서 다 합쳐서? Under 됐습니까? Under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U 조심하고 E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? 이게 Under Under 아니고 Under다 Under 오케이 그래서 소리? Under 쓰는 방법은? N 아니 U N D E R 오케이 좋아요 ER 있죠? ER 네 이거 끝에 있는 ER 맨날 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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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요 ER OR 됩니다 오케이 Under 잘했고요 다음 녀석 얘는 얘에 대한 얘기? TENT 그렇죠? 뭐라고요? T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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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TENT E O 그러 모여서 뭐가 겠다? 텐트 자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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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텐트에서? 안 울어요 그리고 아빠가 호나잇 시대 때 제가 집에서 텐트를 피곤해요 캠핑 간 기분을 내시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재밌네요 자 이 친구에 대한 얘기 타이거 그렇지 뭐라고요 타이거 타이거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타이 요거는 걸 아 아 지 쥐는 뭐 중에서 뭐 그 하고 쥐 중에서 그 됐고 그 다음에 에 에 에 에 에 이에 에 에 에 에 에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타이걸. 쓰는 방법은 타이걸. 됐습니까? 계속해서 업. 그렇죠? 그러면 유는 뭐 중에 뭐 했어요? 중에서 업. 피는 합쳐서 업. 소리 업. 쓰는 법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여기다 물을게요.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 맞다. 제가 알아요. A가 아니에요. 어. A가 아니면. 어. 그거였는데. E! E. 이렇게? 네. 아니에요. 아 이것도 또 아니야. 이렇게 생긴 건 본 적 없다. 어.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. 어. 그치? 네. 뭐가 맞아? 아닌데. 내가 속여봤는데. 아. 이 글자 이름 뭐야? N. 아니 U. 내가 일부러 그래서 아까 이거지 할 때 이거 쓴 거야. 너 N하고 U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. 네 맞아요. 어? UP잖아. UP가 업이잖아. 어? 우리 학원 이름이잖아. 바보야. 아. 그래 안 그래. U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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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위로. 위로. 위로니까. 너가 위로니까. 응. 그나. 이 친구에 대한 얘기. VAN. VAN. 그렇죠? 그럼 얘가 VAN 된 이유는? V는? V. V. 됐고. A는 뭐 중에서? A. A. 중에서? A. A. 그치 이거지? 네. 어. 뭐가 A야. 아니라니까. 어? 이 A하고 이 A는 다르다니까. 얘는. 내가 이거지? 그러니까 맞다며. 어? 이게 어떻게 맞아? 뭐가 헷갈렸어요.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. 어? A하고 A하고 구분하라구요. 네. 이런 애들이 내는 거구요. 얘는 A가 갖고 있어요. 네. OK. 그 다음에 N은? N 됐죠. 합쳐서? VAN. 근데 VAN이 뭐였더라? 어? 스타렉스 같은 차 있잖아. 봉고차 같은 거. 그런 걸 VAN이라고 그래요. 소리? VAN. VAN. 쓰는 방법은? 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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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A. N. V. Z 엔. 베이스. 베이스죠. 그럼 얘가 베이스 되려면 여과의 소리가? 베이. 그러면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중에서? A. 그렇죠. A 됐죠. V는 V 됐고요.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? 베이. S는 S. E는 소리. 대신에? 그렇죠. 그래서 베이스 됐죠. 됐습니까? FACE. 그래서 소리? FACE. 쓰는 방법은? V. E. I. C. E. E. 난리났네. 다 틀렸네. 아니예요. FACE. 어? 내가 틀렸을까? A. A 할 때 그거 A예요. 이거 아니라 A예요. 아니. 아니. 이렇게? A. 아니. 아니야. 그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다. 천천히 해. 천천히. 천천히 해? 응. 1 할 때 E 맞는 거 같은데요? 뭐지? 그럼 V 소리를 누가 내준 거야? V 소리를. V 소리를 누가 내줬어? 알겠다. V 하고? 그럼? A. A. E. A 맞아요. S. S. E. E. 그래. 이거였지. 됐습니까? 아따 고생했네. 엄청 돌다 왔네. 그 다음 얘는? Umbrella. Umbrella. 그럼 이 소리는? Um. Umbrella. 풀라. tall. 그러면 얘는? dann Abs. îl Airlines. 프라엘라. liella. 그치. 그러면다면 U는 뭐 중에 뭐 된거고? U? U oder. 중에서 어. 어. 음 됐네. 그치? 네. ث麽. V menjadi mejor 불러wood. V commissions. U versus above. E는 뭐 중에 뭐 됐지? 중에서? 울고 O야 A지 A 그 다음에 LL은 O A는 힘 빠졌네 뭐 중에 뭐 A A R 중에서 O 그렇지 그래서 합치니까 Umbrella 됐지? Umbre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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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쓰기 도전해볼까? 해보지 못까 아직 거 그래서 소리는? Umbrella U M M B R E O L L L Umbre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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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맞춰버렸어 대단한데? 대단한데?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예은이